안녕하십니까 119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정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리봇 제가 한가간 날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와 에브리봇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공동특허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자 이번에 에브리봇이 AI 기술 적용 신제품 올해 출시한다고 기사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저커버그의 AI 반도체 협력 이슈까지도 나왔구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AI 로봇 관련해서 1조 3천억짜리 펀드 조성해서 투자도 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오늘은 앞으로 에브리봇의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구요. 걱정도 제가 좀 많이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래요. 맨날 영상은 안보시고 매집주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 들어오신 김에 영상도 끝까지 보셔서 좋은 정보도 좀 얻어가세요. 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장 막판부터 분명 단기 수익 얻으시라고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렸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죠. 영상 보고 가실게요. 알로아라는 관련 로봇도 좀 말씀을 드릴텐데 일단 얘기하기 전에 저는 내일이 가격 반등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굉장히 또 과대 낙폭되어 있기도 하고 장 막판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한 2시 40분쯤부터 계속 수급이 잘 들어와주고 있어서 내일은 주가가 좀 크게 반등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빠르게 문자 보내드렸구요. 나머지 대응은 내일 가서 아마 알려드릴 텐데 일단 알로아가 어떤 로봇인지... 자 이렇게 과대 낙폭이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꾸준히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이상 수익이 나은 것 같은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에브리봇이 하한가를 간 이유가 대체 뭘까? 엄청난 악재가 또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종목 토론방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본 결과 대부분의 시청자들의 의견은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하락한 거다. 오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올랐냐 내릴 때도 아무 이유 없이 내리는 거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이유는 절대로 아니구요. 일단 하나씩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력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개인들의 유입이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크기도 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금감원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아요. 에브리봇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재료 또한 정말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하라고 망했다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부터 천천히 물량을 더욱 매수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이해하셔야 하니까 진짜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에브리봇의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파고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알파고를 만든 회사 바로 딥마인드점 알파고의 작업자가 데미스 허사비스고요. 허사비스는 2012년도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서 500만불을 투자를 받고 딥마인드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보는 천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전망을 보는 눈이 굉장히 또 뛰어나죠. 이미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AI 시장에 굉장히 또 관심이 높았는데 이 딥마인드가 구글로 구글로 인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키워가려고 했던 회사가 구글에 인수를 당하니까 그 대항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인 겁니다. 즉, 오픈AI는 샘올트먼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공동 창업 회사인 거죠. 나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이사진들과 회사를 테슬라에 합병을 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사진에 반대로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굉장히 또 많이 나왔었는데 이 계기로 결국 오픈AI를 일론 머스크가 떠나면서 지분을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매도를 해버리죠. 이 이후에 오픈AI에서 챗GPT를 공개하게 되면서 아주 초초초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일단 테슬라의 최고 강점이라고 하면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인데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AI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이번에 하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에브리봇 에브리봇이 에브리봇이 삼성전자와 특허초론하고 공동개혁을 해서 등록된 것이 바로 AI 기반 자율주행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깊게 고안하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게 바로 AI 기반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또 이슈인데 저번 달에 그 구글이 만든 알로아라는 로봇이 나왔죠.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됐었는데 로봇 시연 영상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고 알로아 자체가 일단 기존의 로봇들로는 해낼 수 없는 능숙한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기반으로 관련 인간들의 데이터를 스스로 스스로 수집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감독된 행동을 복제 수행하고 꾸준히 발전시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50번 정도 특정 집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알로아가 이 50번의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알고리즘을 스스로 학습을 한 후에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알고리즘의 이해를 더욱더 빨리하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리, 엘리베이터 누르기, 빨래하기, 청소, 식물의 물주기, 청소기 돌리기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미 성공했어요. 이 알로아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5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3명이 겨우 3명이 알로아 로봇을 개발했고 물론 이 중 2명은 교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프린팅과 기성 로봇을 가져다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로 약 4천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글과 스탠포드 팀에서 모든 코드랑 정보를 오픈했습니다. 즉 구글의 독점이 아니라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선 아주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의 학습 성공률이 무려 85%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많은 생산 공장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요. 요즘 음식점도 그렇고 많은 생산 업체에서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가격은 오히려 알로아 같은 로봇이 더 저렴하면서 심지어 성능은 좋은 겁니다.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에브리봇이 AI 관련해서 공동연구 그리고 공동특허되고 있죠. 이 부분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현재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갤럭시 링도 그렇고 그리고 인공지능 혁신 주도권도 삼성전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자율주행 AI만큼은 삼성전자에서 사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왜 갑자기 삼성전자와 에브리봇이 공동특허를 가지고 공동출혈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AI 관련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상 에브리봇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근데 굳이 공동출혈을 하고 공동개발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아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에브리봇에 대한 포석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는 신기술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절대로 뒤처질 일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AI 기술을 다 갖고 있는 에브리봇의 가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업이 이제 6천원 근처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에브리봇은 시장에서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나게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가격 상승이 지금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번 하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주가 3만원 정도인데 삼성전자에서 속도만 좀 세계적으로 따라 붙어 준다면 저는 주당 30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라 저는 무조건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에 에브리봇으로 한 3일 만에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빨리 받아가셔서 다음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 유튜브 시장에서 은퇴할지 몰라서 빠르게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다시 곧 에브리봇 매매를 직접 시작할 거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기당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아요. 돈 입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주의인데요. 제가 매일 이렇게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종목은 받아보고 싶은데 방 입장을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 커질 거고 수익 진짜 클 텐데 지금이라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드디어 매집주 매집주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유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황산납 관련 초전도체 관련 주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초전도체 황산납 관련 매집주입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번 주부터 상승 제대로 시작했는데 일단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 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그리고 CCS 그리고 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러한 주식들은 국내에서 이석배 또는 김연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주는 많이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할 다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 초전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들, 세력들이 장악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매집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방 입장하시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 혹은 황산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버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포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의해서 제가 곧 급등할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게 훨씬 쉽게 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들었고요. 당장은 8월까지 급등확정주가 좀 준비되어 되어 있고 일단 3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3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무료니까 이걸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양이 일단은 3월까지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차차 알려드릴게 어차피 다음 달 건 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해야 될지 투자 전략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이렇게 엑셀로 기록을 해두거든요.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중인 종목들 다 엑셀로 정리해서 두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00% 100% 확률로 수익보고 상승하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100%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손실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단지 저는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가세요. 곧 4월 급등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절대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령 욕심부리시다가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신성 델타테크 때 인데요. 제가 분명 단기 타점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물려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욕심부리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욕심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공평한 시장에서 좀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정보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라요. 더 이상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게 끌려다니는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현대 시장에는 정보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특정 종목을 매집 후에 거래량 폭발로 상승시킨 뒤 개인들은 뉴스만 보고 매매해서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립니다. 제주 반도체? 제가 상승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인터뷰에 영상 올라가 있고 HLB? 똑같습니다. 이건 심지어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에코프로?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다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부터 재료 종목까지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둔 거 더 많이 있고 상승시기도 제가 빨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 문자 매집 매집 혹은 급등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자료집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엄청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따로 있고 자료집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 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같은 번호로 종목명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하시길 바래요. 전문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로 많은데요. 제가 그런 걸 전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정보랑 종목들 그리고 타점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19 차석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